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세입니다.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고2겠지만 여러분들이 고3이죠.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내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수능과 관련된 공부를 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수능형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내신형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걸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해설강을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해설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판구지로의 정립과정에서 나오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는 판계화가 분리돼요. 판계화는 고생대 말의 형성이 되지. 그래서 중생대 초까지 지속이 되다가 중생대 초 이후에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대륙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이게 백예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설이지. 그래서 백예너는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총 네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게 되잖아. 가장 기본이 터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선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빙하의 현적이 발견되고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근데 다만 백예너는 이런 대륙이동의 힘이 어떤 건지 나름 제시는 했었습니다. 백예너가 제시한 힘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게 대륙을 이동시킬 만큼 크지가 않아. 대륙이동의 힘을 설명하지 못한 거지. 이런 대륙이동의 힘을 이제 그 이후에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멘틀 대류로 설명을 하게 되잖아. 물론 이제 홈스의 멘틀 대류로 설레도 주장한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제 나중에 인정을 받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해령을 축으로 해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해저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해저 확장설이죠.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확장되는 거. 그래서 해저 확장설은 고지구자기가 관련이 있죠. 해령에서 해양지각들이 형성이 될 때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에 대한 그런 성분들이 해양지각에 남아있게 돼지. 이런 걸 고지구자기나 잔류자기라고 하는데. 이게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해저 확장설이 나오면서 이런 대륙이동설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나중에 판구조로는 연결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번. 가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하였다. 나중 가면은 대륙이동의 원인이 멘틀 대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주장 당시에는 대륙이동의 힘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멘틀 대류로설이 대륙이동설 다음에 나오는가 이런 걸 주의하세요. 그 다음 니은번. 해령을 축으로 나타나는 고지구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해저 확장설 해준 거 맞지. 그 다음 니은번 순서는 대륙이동설이 먼저 그 다음에 중간에 멘틀 대류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그리고 판구조론 그 이후에 풀룸 구조론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다. 맞네.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지질시대의 수륙분포. 수륙분포 형태를 주면서 지질시대하고 연결시키는 문제. 수능해수도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판기화가 분리되고 난 이유만 준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중생대 백악기가 있죠. 자 백악기 중생대 말이지. 그리고 이게 신생대로 들어오면은 신생대 초기가 팔레오기하고 내오기라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신생대 사기가 제일 마지막이야. 그럼 백악기면은 이미 판기화가 분리되고 난 이유기 때문에 이거 순서 찾을 때는 점점 대륙이 더 많이 분리가 되는 그런 식일수록 현재 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륙이 가장 붙어있는 게 뭐야. 다지. 어 그럼 이게 중생대 백악기구나. 대수양이 좀 약간 열려있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의 대수양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벌어져 있지. 아 그럼 얘가 팔레오기구나. 그리고 다 나가 신생대 이제 사기가 되겠구나. 그럼 항상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같이 시험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 여기 인도대륙 동그라미 쳐볼까. 인도대륙이 이제 판계화가 형성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반구의 고유도 지역 인도대륙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북상을 하다가 어 여기까지 왔지. 적도를 통과하고 있어. 하지만 이 인도대륙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부딪혀야지만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데 가시기는 아직 부딪히지 않았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인도대륙 유라시아 대륙하고 부딪혔네. 아 그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건 이 팔레오기하고 신생대 사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겠구나. 이것도 참 잘 나오는 겁니다. 히말라야 형성 이렇게 좀 써볼게요. 자 그럼 ㄱ번 가는 팔레오기의 대륙수륙공포 나타내는 거 맞아요. 그 다음 ㄴ번. 대수양의 면적은 가보다 나에서 더 넓다. 이게 대수양이니까 순서까지 안 찾더라도 이거 넓이 비교하면 되잖아. 가보다 나에서 넓다. 맞아. 그 다음 ㄷ번. 히말라야 산맥은 다 시기 이전에 아니 순서가 지금 다 가 나가 되면서 가하고 나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으니까 다 시기 이후에 형성이 돼야 되겠지. 자 다음 3번 가죠.